안녕하십니까. 통일의학에서의 한의학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H.J. 매그놀리아 국제병원 한방의과 김윤풤이라고 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통일의학센터는 오랜 준비 끝에 지난달 문을 열었지만 앞으로도 개념의 정립과 의료의 실천 방안 등 많은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주제 발표를 통해 통일의학의 한 부분인 한의학 한방의 역할에 대해 암치료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립된 플랜이라기보단 청사진, 방향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통일의학에서의 통일이란 무엇의 통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는 인체의 3요소인 몸, 마음, 영성의 통일입니다. 이 세 가지의 불균형, 부조화에서 질병이 발생한다고 보고 암과 같은 난치질환들은 3요소를 조화시키고 통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 요소인 영의 회복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에 있어서의 전통과 현대의 통일입니다. 현대의 최신 질병 연구, 치료의 방법론 중 하나로서 분자생물학은 DNA 분석, 분자 수준의 암세포 대사 연구를 통해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암치료에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적 치료제에도 암세포는 내성을 가지게 되면서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에 천연물 약제, 즉 한약제에서 추출한 자연 성분들을 표적 치료제로 사용하는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약제들의 효능이 현대과학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그간 발전해왔던 한약의 임상실기와 전통이론들은 천연물질을 사용한 암치료에 다양한 시각과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더 논하기 전에 우선 현대과학과 대비되는 전통적 의미에서 한의학의 특징을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정, 기, 신의 3요소로 보았으며 이는 각각 몸, 호흡, 마음과 연관됩니다. 또 음기와 양기의 적절한 순환을 통해 정상적인 생리활동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한의학은 또한 질병 진단 시 병명보다는 증상의 특성을 우선해 파악하는 변증 시치라는 독특한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한의학의 체질론에서는 체질과 차이를 강조하여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다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통합성으로서 질병은 국소 부위와 더불어 몸 전체와의 관계를 보며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다양성으로서 병, 증상이 일어나는 차별적 기전을 밝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개인적 특성에 따른 병인과 치료 방법을 밝혀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내용들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치료를 위한 한의학 이론과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암치료제로 쓰이는 천연물 약재들의 성분들과 분자 생물학적인 기전들을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암세포가 증식하기 위해선 당, 마이크로RNA, 단백질, 지질, 철, 핵산의 대사가 일어나는데 이에 관여하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이들 약재들의 한의학적 성질도 함께 기술해 놓았습니다. 먼저 당대사에 관여하는 약재들이 있는데 이중 자근의 시코닌 성분은 PKM2를 막아 당분해를 억제합니다. 또한 고삼과 산두근의 마트린, 옥시마트린은 EGFR, 즉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를 차단하여 당대사를 억제합니다. 또한 황금의 우고닌과 바이칼린 성분은 마이크로RNA-124를 활성화합니다. 마이크로RNA-124가 AKT 경로와 핵소키나제-2 경로를 동시에 막아 암세포의 당분해 과정을 차단합니다. 단백질 대사를 조절하는 약재들도 있습니다. 홍삼의 RG3 성분과 황금의 바이칼린 성분은 암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물질인 아르기네이즈를 억제합니다. 하고초 또한 암세포 증식에 필요한 폴리아민을 막는 성분을 가집니다. 다음은 지질대사에 관여하는 약재들입니다. 마치연의 오메가3는 히포 경로를 활성화하고 세포 내로 암성장인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배풍 등과 용규의 솔라닌 성분은 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핫지 혹은 단백질을 조절합니다. 또한 강황과 아출의 커큐민 성분은 마이크로RNA-33B를 활성화하여 지질대사를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재근, 호장근, 대황의, 에모딘, 레스베라토롤 등 성분은 엠토르 경로를 조절하여 암세포 증식에 필요한 철의 유입을 막습니다. 대개 소계의 실리비닌도 철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항암효과가 있는 한약재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약재들이 한의학의 약성론에서 볼 때 차갑고 쓴 성질을 지니고 있고 따뜻하거나 매운 성질을 지닌 약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부의 약재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약재들을 사용할 때 알려진 몇 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약재의 단일 성분보다는 약재 전체에서 추출한 추출물이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입니다. 성분들 간에 알려지지 않은 상호작용이 이러한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또한 한가지 약재만을 쓰는 것보다는 다양한 기전에 작용하는 약재들을 같이 사용합니다. 다양한 암세포대사 중 한쪽만 조절하면 다른 경로를 통해 암세포의 보상작용이 일어남으로 당, 지질, 철, 단백질, 핵산대사를 한꺼번에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약재의 부작용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상기한 약재들을 사용할 때 구토, 설사, 기력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표적에 작용하는, 예를 들어 TNFα, 즉 세포사멸인자α에 작용하는 약들도 여러가지가 있어 선택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약의 약성론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약성론에서는 한약의 성미와 귀경에 관하여 다룹니다. 한약에서는 온, 열, 량, 한의 사성과 산, 고, 감, 신, 함의 오미가 있다고 논합니다. 예를 들어 황련을 복용하여 구토, 설사가 났다고 했을 때, 황련의 쓰고 차가운 성질을 견제하는 맵고 따뜻한 성질의 건강과 반하를 같이 쓰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귀경론에서는 각 약재들이 작용하는 경락과 장부가 있다고 논합니다. 건강과 반하는 비, 위의 경락에 작용하여 소화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TNF-α 조절약제 중 강황은 맵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황련은 쓰고 차가운 성질로서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황은 추위를 많이 타고 체력이 약한 환자일 경우 고려할 수 있고, 황련은 더위를 많이 타고 권장하며 불면증이 있는 환자에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약의 기성처방들은 대개 한 가지 이상의 다양한 약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처방들이 항암제나 화학요법 등의 항암치료 중에 나타나는 부스 증상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임상 결과들이 있습니다. 가벼운 암성통증, 수면장애, 식욕부진, 구내염, 피부염, 폐렴, 구토, 설사, 피로감 등 다양한 증상의 다양한 처방들을 사용합니다. 이때 변증시치라는 처방의 선택 원칙을 사용합니다. 변증시치는 병명보다는 증상의 특성을 파악하여 치료한다는 의미이며, 음량, 한열, 허실, 오장, 육경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때 같은 병이라도 증이 다르다면 다른 처방을 쓸 수 있습니다. 증은 증상들의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불면증이라도 심장과 비장의 기능이 약하여 생긴 증상이면 귀비탕을 쓰며, 신장의 음기가 약하여 생긴 불면이라면 자음강화탕을 씁니다. 반대로 다른 병이라도 같은 처방을 쓸 수 있습니다. 폐렴과 불면증은 둘 다 신장의 음기가 약하여 올 수 있으며, 이때 모두 방금 말한 자음강화탕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에는 체질은 타고난 장부의 허실에 따른 체내 환경의 차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한국의 체질의학은 사상의학이 있으며,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림에서는 체질에 따른 체형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태양인은 머리와 목이 발달했으며, 소양인은 가슴 부위가 벌어졌습니다. 태음인은 허리와 배 부위가 발달했고, 소음인은 엉덩이와 하체가 튼튼합니다. 조금 더 알아볼까요? 사상의학에서는 기운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장의 대소가 가려지고, 이에 따라 치료 방법과 처방도 정해집니다. 태양인은 밖으로 발산하는 기운이 강하고, 안으로 수렴하는 기운이 약합니다. 발산을 담당하는 폐가 강하고, 수렴을 담당하는 간이 약합니다. 태음인은 반대입니다. 태음인은 안으로 수렴하는 기운이 강하고, 밖으로 발산하는 기운이 약합니다. 따라서 수렴을 담당하는 장인 간이 강하고, 발산을 담당하는 장인 폐가 약합니다. 소양인과 소음인은 또 다른 짝입니다. 여기서는 기의 상승과 하강의 차이에 따라 체질이 정해집니다. 소양인은 위로 상승하는 기운이 강하고, 아래로 하강하는 기운이 약합니다. 따라서 상승하는 기운을 담당하는 비장이 강하고, 수렴하는 기운을 담당하는 장인 신장은 약합니다. 소음인은 반대로 하강하는 기운이 강하고, 상승하는 기운이 약하여 신장 기능이 강하고, 비장 기능은 약합니다. 이렇게 볼 때, 치료는 강한 장을 억제하고, 약한 장을 도와주는 처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태양인은 기운을 수렴하여 간의 기능을 도와주는 오가피 상첩탕을, 태음인은 간에 뭉친 사기를 풀어주는 청폐 사간탕 등 처방을, 소양인은 신장의 음기를 도와주는 형방지황탕 등을, 소음인은 비장을 도와주어 기의 상승을 도와주는 팔물 훈자탕 등 처방을 씁니다. 암치료에도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이러한 처방들을 선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암치료에 관련한 한의학의 이론 측면에서 주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치료수단에 관해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에서는 탕약뿐 아니라 침, 약침요법, 환, 뜸 등 다양한 형태의 치료수단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통적인 침과 더불어 약침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약제를 추출하거나 정제하여 경혈이나 반응점에 적정량의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법으로써 치매의 효과와 한약의 효과를 같이 가집니다. 이때 산삼, 홍삼, 황금, 황면, 백두옹, 행인 등 항암효과가 있는 약재들을 추출하여 사용합니다. 또한 주목, 건칠 등 한약재들로 만든 환제는 전신상태를 개선하여 항암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뜸치료법이 있습니다. 뜸요법은 쑥이나 항암효과가 있는 다른 약재들을 경혈이나 특정 부위에 놓고 태우는 치료법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온열 자극이며 약물의 성분을 신체 내부로 전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의학, 특히 암치료에서 한의학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을 이론과 다양한 치료수단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의학에서 본 질병 발생과 치유 과정에 대해 다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상체질 설명 중 언급하지 않은 장부가 있었는데 바로 심장입니다. 한의학에서의 심장은 실질 장부일 뿐 아니라 마음이라는 무형의 작용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심장은 군주의 기관으로서 간, 폐, 비, 신 등 다른 장부를 통솔합니다. 따라서 심장의 기 상태는 다른 장부의 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아주 무서운 경험을 했을 때 심장의 기가 불안정하게 되고 이는 신장의 영향을 미쳐 신장의 기가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때 급작스럽고 의도치 않은 배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상의학에서도 심은 기의 수렴 발산, 상승 하강의 과정을 주관합니다. 따라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도 마음의 수양을 통해 장부 간의 불균형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서두에서 말한 몸, 마음, 영성의 통일과 연결되는 내용이며 통일의학이 지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치료 과정을 통해 암세포라는 국소적 대상뿐 아니라 질병이 발생한 환경, 즉 몸, 마음, 영적 요소 간의 불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통일의학에서의 한의학의 역할, 암치료의 측면에서, 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